누구 먼저야? 나 먼저야? 제가 먼저 갈게요 선발 오케이 손흥민 선발 선발이 중요해 손흥민 선발 이거 도방으로 봐야겠다 오케이 레디 누른건가? 레디 된건가? 레디 됐다 가볼게 형님들 우리 선발선수입니다 우리가 말해주면 안되잖아 이거 어 디스코드가 나가있으면 돼 디스코드 그냥 나가 제가 갈게요 잠깐만요 아 개 떨려 가자 가자 연습골 도장 가자 아 나이씨 어 도망했어 여기 저기 첫번째 선수 누구지? 저기 아 흥민아 채팅창 채팅 꺼야돼 채팅보면 안되는구나 아 태풍님이구나 채팅 꺼야돼지 잠깐만 3 4 아 태풍님이구나 채팅 꺼야돼지 잠깐만 3 4 3개가 모이면 일단 막아야돼요 왜냐면은 하나 놓고 하나 놓고 하면은 이제 5개가 되니까 뭔지 알겠죠 먼저 5개 만들면 되는거야 1차로 5개나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100이 불리하긴 한데 4개 못바라 아 그것볼리가 아씨 아씨 제발 못바라 아 거기 두지말지 여기로 가지 가운드가 막아버릴텐데 공격하면서 쪼거 저렇게 한다고? 삼개들 잔입이 넣어버린다 어 졌다 졌다 뭐야 누구야 누구야 뭐야 잠깐만 방금 켠다던데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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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몽몽드에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니 손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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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벤치행이다 너무 유리해 이거 디스코즈 좀 걸어야겠다 어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떡해? 아아 여보세요 아저씨 여보세요 형씨 다음 누구예요 다음 누구예요 아 이거 흙이 너무 유리해요 그래서 이거 패자가 흙을 잡는 걸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럼 그쪽에 먼저 만드세요 우리가 만들고 알려드릴게요 공유해주세요 예 공유해주세요 이거 우리가 만들고 비번 알려주면 돼요 이게 만든 사람이 흙인 것 같더라고 언니가 먼저 이제 언니가 언니가 두번째 한대요 혜솔 혜솔이 내가 내가 가? 어 형 근데 제가 봤을 때 형이 일단 마지막에 해야 될 것 같애 무조건 형이 마지막으로 나갈게 어 형이 마지막으로 나갈게 그 두번째는 우리 예나님 갑시다 어 혜솔 언니 안댔는데 저 가요? 오케이 혜솔님 갑시다 오케이 지금 방 만드세요 혜솔 어 저요? 혜솔 방으로 제가 만들어요? 네 어 이번 보이면 안돼 오케이 가자 음 그리고 게임 이제 들어오면은 그때 마이크 이거 디스코 나가면 돼 아 태풍님 잘하던데 네 차라리 내가 여기서 나가서 내가 끊고 갈까 한번? 아니다 이길 수 있어 아 근데 흥민이가 좋아가지고 지금 이게 너무 커 아 나 윷놀이 윷놀이 진짜 그래 마지막에 내가 드라마처럼 다 이기자 그런 것도 방법이야 그런 것도 방법이야 혜솔님이 그때 잡을거야 난 지금 믿고 있어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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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그냥 혜솔이 방 보면 되죠 응 저 디스코드에다가 썼어요 방송을 보면 되죠 오케이 흙이 유리해 이게 그게 오목이 흙이 유리해요 여기들 어 오목이 흙이 유리해 선이 좀 유리해 어 진짜 나간다 이소리 갈게요 이거 태풍장도 까야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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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하아 아이씨 망했다 저 스메트살이요 흑흑 소방서 출발하자 개떨린다 신중해야 돼 하나하나가 아 근데 오목은 잘하는 법이 있나 이게 방법이 있나 진짜 머리를 잘 짜잖아 해소리 흑이네 아 진짜 항공이 있잖아 알았어 시간 다 써가면서 할게 네 아이 귀여워 파이팅 아 저사람 잘하네 태풍 저희분 잘하셔 잘해 잘해 어허 아 저분 손에도 끝날 수도 있겠어 진짜 저분이 너무 잘해 저렇게 세개 났을 때 무조건 막아야되지 그쵸 아이씨 막아야지 형 막아야지 어디 제발 텔레마시 가라 텔레마시 가라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해사라니아 깜정색인데 응 까만 까만 응 와 이제 머리 아프다 눈 아파 오 오 오 오 오 이거 무슨 소지 아 좋겠다 상대도 당황했어 저 자리 저 자리 삼삼이라 못 넣는다고 저 자리 삼삼이라 못 넣는다고 거의 바둑이 되버려 집반들인데 지금 알파고드 알파고드 이스돌돌 수준 알파고드 이스돌돌 수준 하 바둑 바둑 бук 어우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 어 오 아.. 안 좋은데 뭐야 왜 저다 두부 오지 오! 제발! 어 그래도 잘한다 헤드로님 나보다 훨씬 잘한다 어 진짜 잘한다 그래도 막아줘! 막아! 어머 모른다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거지 어!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어 진짜 잘하고 있는데 잘한다 잘한다 선방 선방 잘한다 어 잠깐만 그렇지 어 잘해! 진짜 잘해 잘한다 이제 가보시는 갑자기 바둑됐네 여러분들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마세요 시청자분들 너무 진지하게 말고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어 재밌자고 하는거니까 우리가 이를 안 아무도 안 물었는데 뭐야? 여기다 딱 놓으면 되지 않아? 뭐지 이거? 왜? 아 왜 거기다 두지? 여기다 두지 여기다 두지 낚시, 낚시수다 낚시수 어? 저 시선, 시선 시선, 시선 분란 분란시키는 전략인거 같은데 어? 그니까 봐봐봐 이거 지금 말렸어 언니가 지금 이상한 말렸어 말렸어 여기다 놓으면 되는거 여기다 놓으면 되는거 이겼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형 어 이거 거의 이겼어 아 이제 방금은 어 잠깐만 대각선 잘못 보고 있는거 아니지? 해세돌 과연 몇 그녀는 몇 수 앞을 해솔 구단 해솔 구단 해솔 구단 간다 공격 넣었다 공격 저거 막아야되는데? 4개짜리 해솔 구단 제발 막아야돼 막아야돼 해솔 구단 해솔 구단 해솔 구단 제발 내폭 소리 해솔 구단 나이스 고스트 해솔 왕 가라 고스트 해솔 왕 키가쁘자 어? 어 우리가 공격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거 아냐? 그렇지 저거 막아야되는데 밑에? 이렇게 어 막았네 제가 어! 그렇지 우리 영웅스들을 고스트 해솔 왕 고스트 해설왕 야 고스트 해설왕이야 고스트 해설왕 잘했어 고스트 해설왕 고스트 해설왕 설마 이분한테 지신거에요? 와 저 빛대서 빛대서 아 나이스 빛대서 잘했잖아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해설 와 이겼다 이거 방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 있어요? 방 괴롭혀서 저기서 파지 않아? 아 맞네 흙을 줘야되니까 맞지 네 나갈게 해설왕 잘한다 근데 진짜 잘한다 와 나 진짜 잘했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나도 모르는데 잘했어 저는 윷놀이 이후로 기복이 심하게 와가지고 치카 컨디션이 안좋거든요 원래 이제 기복 따라가는게 거기 때문에 기복이 좀 심하게 너무 어렵다 진짜 태풍님이랑 해 2킬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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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그냥 5개만 이으면 되는거죠 5개만 이으면 되는거지 아 내가 흑백 흑백 이렇게 가면은 진짜 안좋은데 와 와 형 이거 희망이 보이는데요? 진짜 나까지 안올수도 있어 이거 다음은 누굴까 궁금해 다음은 누굴까 궁금해 다음은 누굴까 내 계정 최종 오목 승률이 0승 3패로 승률 0%로 마무리했어 이번 시즌 어 나 3승 3패야 나 언제 언제 아니 나는 0승 3패 바깻 눈이 있나 2017년 오목 승률입니다 새새돌 가자이 가자 가자이 새돌 가자이 잠깐만 이거 알려드릴게요 여기 적어놨어요 오목은 뭐 차이를 모르겠어 3경기 목구리 이 다음 선수는 둥댕룸입니다 정력하시면 되길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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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채널 어디야 채널 똑같은 채널일걸요? 채널 채널 어디야? 15채널 채널 채널 형님들 채널 저거 어 여기 15채널 15채널에 기누자들 기본에 적어놨죠 채널에 방이 없는데 방이 왜 없지? 채널에 방이 없는데 채널에 방이 없는데 채널 15인데 방이 왜 없지?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형님 형님 15채널 맞아요? 야 11인갑다 방금 돈깸노가 11이래 아 1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앗 11채널이요? 저쪽에서 방을 안좋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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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본선이야? 상어 상어운가 보네? 다음? 아닌가? 아 돈깸누님 오케이 아 11채널 돈깸누님은 멘탈 공략을 잘 하면 돼소라 돈깸누님 멘탈 공략 잘하면되소라 오피 오피 음 이방 아닌데? 채팅러시야 채팅러시 어디야 어디야 방이 없어 방이 없어 잠깐만 방이 없는데? 아 10 아 오 채널 4네 어디야 채널 4 오목채널 4다 아 여깄네 아 여기였네 여기였네 여기 방 번호가 11번이고 이렇게 구라핑을 가자 파이팅 와 이거 야인시대 부금이 뭔가 잘 어울리는데? 나도 틀어야겠다 그니까 은근 잘 어울린다 야인시대 이거 제목 뭐지? 이거 나 뭐지 까먹었다 백돌이 해설이죠 백돌이 해설이죠 백돌이 해설님 오케이 야인 오 돈겜도 약간 빠른데? 주는 속도가 강성 야인 강성 야인 강성 야인 강성의 야인이래 으흠 하아 파이팅 아 내가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잘한다 뭐야 저 잡아먹는거 아니야 집 뒤집 생기고 이거 무조건 이겼다 이거 바둑든다 바둑든다 저번 바둑든다 어떻게 할 줄 안다는데? 백돌이 거의 대리 수준인데 오 바둑웨이크인가 봐 어어? 어? 잘못뒀어 이 소리 안돼 아 잘못뒀다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한번 킬한거부터 잘한거야 와 낚시플레이에 당했어 이거 그니까 환술걸렸네 낚시플레이 환술걸려버렸어 와 괜찮아 근데 잘했어 진짜로 어 킬킬했잖아 진짜 잘한거야 흥민이 한명도 못둑봤어 진짜 잘했어 이거 진짜 잘한거야 아 아깝다 진짜 아 나는 망했어 진짜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진짜 잘한거야 저는 버리는 카드로 봐주세요 아니 진짜 잘했어 채팅창도 보지 말고 집중해버려 집중해버려 천천히 한다 내가 못하는거하고 다쳐 낚시플레이에 아니야 잘했어 에솔아 잘했어 알겠어 아 진짜 잘했어 이정도면 엄청 잘한거지 아 이분도 잘하시네 누군 빵게리인데 얘나줘 다음차례 누군 빵게리인데 뭐야 토끼가 미래다 가자 토끼 내 힘을 줄게 힘을 줄게 가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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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1킬 했거든 만족해 뭐야 가자 가자 야 힘내 1킬 해 힘킬 알았어 화이팅 화이팅 야 이거 방 가리고 이거 비번 가려야돼 어 아 오케이 고맙습니다 119 고맙 방 우리가 만들어야되지 응 여러분들 다시 이제 비난의 물결이 쏟아지고 있는데 기복이 참 안 되게 심했어요 지금 오른발상태가 상당히 안좋거든요 가마창이 날렸는데 벌감겨가지고 기복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 어디지 비난의 물결 다시 해주시고 잠깐만 다시 만들게 태솔이 1킬하고 와 이거 펜하트 귀엽다 채널을 아예 채널 11채널 가서 만들어야겠다 오케이 그러게 캐릭터 메이플 캐릭터 같네 우리 임나잇키님 한게 펜하트 감사합니다 임나잇키님 그래 1승은 했어 야 근데 약간 울고있어 캐릭터가 이거 기쁨의 눈물일까? 잠깐만 복사 아니야 이거? 울지마 할 수 있어 캐릭터 울고 있는데 넌 할 수 있어 어? 예나야 알았어? 기쁨의 눈물일지 화이팅 됐어? 들어오시면 돼요 오케이 하아 저 가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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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이에나 할 수 있어 들어오세요 오케이 선정이 딸 예나 할 수 있다 희민아 한 번 해줘 할 수 있다 바보 예나 오케이 예나가 누구 딸이라고? 예나가 선정이 딸이라고? 오 뭐야 아 이거 창모드로 되어 있구나 이거 전체하면 하는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래도 뭐 버는 데 크게 지자가 없으니까 오케이 마이크로 이거 내가 화면 잘라서 보여줄게 내가 잘라서 보여줄게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낫지 가자 자를 수 있나 나도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낫지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낫지 굿굿굿굿 굿굿굿 저 padre 쾌 빠르다 해소리가 까만 돌입니다 흑돌 저 아니에요 아 예나가 우민씨 회수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예나가 흑돌입니다 잠깐만 아 저기 수가 이상한데? 와이셔츠 전략이다 하하하하하 아 절대 지면 안돼 아 깻놈님이구나 아우 차카나이 너무 멋있다 저거 환술 쓰는거 환술 절대 걸리면 안돼 독깻놈님이 붙여서 막 두는데 되게 뭔가 환술거네 진짜로 제발... 제발... 아 다행이다... 긴장... 아 예난 긴장했네 이거 아 내가 텔레파시 보내야겠다 예난 누구 딸이라고? 우리 예난 누구 딸? 텔레파시 보낸다 예나야 할 수 있다 진짜 할 수 있다 예나야 할 수 있다 제발 나까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주적이 딸 예나야 아 다행이다 그렇지 오늘 우행사는 10시야 잘한다 잘한다 뭔가 뭔가 동캠루가 보기 편하게 바둑을 두네 아예 오목을 두네 그렇지 당황했다 가자 가자 좋아 좋아 아 근데 뇌정지 오면 안 돼 당황하면 안 돼 그렇지 마이페이스도 가자 그렇지 속도 뭐라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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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빨리 둬가지고 지금 당황했어 약간 이거 지렁이게임도 비슷한거 같다 잡아먹는거 같다 저거 속기 아 너무 긴장했어 아 너무 긴장했다 이애나 지금 넌 우리애를 쇠고 막아보려하는데도 헉 헉 흥미진실하구만 수비 위주로 하는거 같은데 실수안할려 오! 공격같아 시간있어 야 나 누구 딸 가자 나한테 쏴야돼 어! 걔 공격 같다! 100 미디야, 다들? 왜요? 내가 하는 거보다 보는 게 더 더 있네. 어, 충분히 100%인데? 뽀뽀지, 현빈이. 뽀뽀지지. 뽀뽀이야. 뽀뽀이야. 안테나 누가 건드렸냐? 뽀뽀지, 현빈이. 뽀뽀지, 현빈이. 뽀뽀지, 현빈이. 아유, 저 진짜. 어, 제발. 지금 4개야. 괜찮은 거, 힘드죠. 예나요, 아니야. 고개 아니야. 어? 우리 예나! 예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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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팀을 낚네. 좋았다. 와, 심리 좀 봐. 환술건다, 환술. 오. 어, 순간 땀, 땀 삐졌어. 뽀뽀지, 현빈이. 뽀뽀지, 현빈이. 뽀뽀지, 현빈이. 뽀뽀지, 현빈이. 뽀뽀지, 현빈이. 오, 제발. policy ОП. I'm sure you'll stop it. 탤밤이. 현빈이. 데이트. FlORE ordinance, 이억 Tribe. maken. wości everybody... 그것이ankgis од之 found. 겠어요? i'm sure... 센서님 잘 하신다 와 서루 신중해 지금 세계대격이구만 잠시만요 잠깐만요 가자 예세돌 안돼 멘탈 멘봉 오면 안돼 안돼 체력이 방전되네 여기 다 채우겠는데 이거 바둑판 다 채우고 끝날 각인데 이거 우주방어야 우주방어 G H I I 라인 좀 좋아보이는데 저거 모를거 같은데 왠지 맞죠 I 14 저거 모를거 같지 않아 거기 딱 두면은 예 나오 누구딸 텔레빤지 저기 제발 아 저기다 놓으면 다음에 놓으면 가운데만 하아 오 공격은 우리가 잡고있는거 아니야 지금 안 돼 환술걸린다 이건 뭐지 제가 아래막으면서 공격하겠다 그럼 우리도 어 공격한번 나와버려 거기 그렇지 그렇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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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왔다 오 오 저기 딱 16번에 놓고 가운데 놓으면 모르지 않을까 나는 오 필살기 나왔다 안돼 잠깐만 오 저 가운데 아 막 오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이게 약간 계속 보다보니까 벌레 눈알로 보여 계속 와두가리 눈알아파 이제 황글 걸렸어 이거 지금 이상해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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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13번 흐흑 오 제발 복해 봤어 흐흑 나이스 봤다 와아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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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떨려 흐흑 흐흑 저거 못 봤으면 끝났거든요 지금 이제 D 15 D D? 15 D15에 놓으면 사살아 끝났거든요 응 근데 못 본 것 같아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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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안돼 D15 엘나야아 간다 그렇지 맞춰서 와 뭐야 그렇지 그렇지 우리 이따어 좀적이다 vennen 엘나 우승 이겹다 와 미친 좋아 기대 이까지 엘나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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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나 미래다 와 진짜 잘했다 와 이거 잠깐만 여러분들 아 나 깜짝이야 진짜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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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어 진짜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어 더 이상 좋았다 좋았다 정말 바보가 아니야 아유 종기님 일상기는 기움이게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저기 안창현씨 야 아저씨 토끼에 나 채팅 끄라고 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채팅 껐어요 채팅 끄라고 하세요 채팅 껐습니다 채팅 컨닝하지 마세요 채팅으로 컨닝 안했는데 저기요 저희 팀원들 그렇게 깎아내리지 말아주실래요? 잘한건데 나갔네 나 아직 말도 안했는데 쪼아저씨 뭐야 저기요 저기요 아저씨 내가 무조건 앙비 시킨다 앙비 안하기만 해봐 앙비 안하기만 해봐 그거 됐어요? 여보세요? 아 그 방 금방 알려줄거에요 어 어 아 오케이 아 지금 왔다 지금 우리가 2대2인가? 오모? 어 2대2 채팅창 끄고 있어요 와 이거 우리가 이기면 끝이래 운명? 이거 끄고 있지 켜고 있으면 아까 그 훈술 다 들었죠 채팅창 끄고 있어요 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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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춘유다가 따로 없구만 어? 추함에 급신다 추함에 급신다 그치 나한테 보이지도 않는데 저거 나한테 안 보여 이걸 꺼져있어서 어 키각이 몇번이 나왔는데 파이팅 파이팅 저 진짜 안보고했습니다 채.. 그 어그로 끌지마세요 토끼에나 괜찮아 괜찮아 안보고한거 다 심리전이야 심리전이야 넘어가지마 넘어가지마 야 아까전에 대기화면에 복선 나왔다 이 다음 상원현님인데 승률 40%야 와 일단은 할수있어 할수있어 어디가 이제 온거야 아직 안왔어 아 왔네 아이 그 잠깐만 왔다 왔다 아 됐어 기본을 알려줘야돼 잘하고와 저쪽에서 하고올게 오케이 파이팅 잘하고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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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다 진짜 기누다 형님까지 꺾으면 어떡하지 저희도 졸렬하게 막 독의자 하거나 그런거 아니겠지 거기서 다 끝내야지 진짜 수련회도 아니고 언제까지 재경기를 해 어? 포개다 별추부전이래 자 예나가 백돌입니다 백돌 흰색 오 빠르다 상원형 이 채팅창 내꺼에요 형님 뭐야 너무 정직한데? 대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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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소드 완..완성해 아 이게 가지치기구나 전략이래 이게 전략이래 이게 오..뭐야 이거 오..뭐야 이거 어..거기도 해야 될거 같은데 끊어버려 다리를 다리 끊어 오..뭐야 뭐 알고있나봐 이거 공식을 상어 아까부터 계속 고였어 그 앞에 그 앞에 부터 고여 버렸어 지금 잘한다 근데 이거 계속 막다보면은 한번 기에 와 오..뭐야 이거 다 막으면 돼 밑에 막지 그렇지 와 이거 헷갈리겠다 이렇게 하면 진짜로 토끼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토끼 집중력 좋아 할 수 있어 가자 3개짜리 막아야돼 아 잠깐만 10초 안 돼 그거 아니야 기껏해 어? 뭐야 아 잠깐만 오? 아 졌어 오른다 오 근데 저기 못봤다 못봤다 저기 못봤다 저거 저거 서로 못보고 있어 오케이 오케 잠깐만 이러면 우리가 이겨 어? 저걸 못봤때면 우리가 이겨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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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이겼어 이거 이겼어 이거 이겼어 이거 이겼어 이거 이겼어 이겼어 토끼야 그거 맞아 토끼야 그거 맞아 이겼어 토끼 토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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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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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 토끼야 미쳤다 와 와 아니 너무 세게 나오잖아 아니 너무 세게 나오잖아 아니 너무 세게 나오잖아 나 진짜 무서웠어 상어가 저걸 놓쳤어 상어가 아 진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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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행이다 한술대전이다 한술대전 도졌다 우리 진거였어 원래 아 뭐야 아니 나 진짜 몰랐어 너무 너무 갑자기 세게 들어오시는 거야 훅훅훅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 투파티 감사합니다 아 원래 진거였어요? 아 아까 3 나왔었어 생 3 오 오 너가 질 갈수록 거 같은데 아 진짜? 이거 내가 방 파는 거야? 아 아니 아니 진 사람이 파는 거야? 진 사람이 파는 거야? 야 우리 이겼어 예나야 저 형님 이거야 속빈 강정이야 아니 머리 좋으시잖아 잠깐만 아니아니야 여기서 끝내자 저 형님 저 형님 의외로 멍청해 오케이 당황하지마 가자 가자 거기다가 말리지마 응 오케이 파이팅 너 집중력 진짜 좋다 어 씨 말을 못하겠네 진짜 끝내자 여기서 끝내자 아하하 태양을 이기자 속빈 항아리야 그냥 그 방 편하게 하면 돼 방이? 쳐도 돼 그리고 지금 저기 오직 방황이가지고 방이 없어 어 거기 오른쪽에 입장하기 있네 아 저거 아닌가? 어 아 여긴가? 여기 맞나보다 입장하기? 입장이 안 되는데 방은 아직 안팠나 본데 가자 마지막 비뉴다 vs 예나가 될 것인지 어 왜 방 아직 안 만들었나? 새로구침 한번 눌러봐 아 새로구침 어딨어? 패널 변경해 누르면은 아니 제가 이겨가지고 내가 만드는 거 아니라는데 아 맞아 어 왜 졌잖아 저쪽이 저쪽이 졌는데 저쪽이 졌으니까 저기가 만드는 거 아냐? 아 아닌 삐돌 맞는데 이제 어 들어왔다 삐돌이 들어왔다 맞아 유단 유단님이 마지막이지 갈게요 예나 파이팅 부족함 파이팅 파이팅 항아리 부셔버려 깨버려 그냥 깨 부셔버려 오케이 항아리 부셔버려 오케이 끝내자 여기서 끝내자 아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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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한건가? 왜 시작을 안 되지? 오 됐다 가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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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예나 잘해 어 내부금이 아니에요 예나 맞아 그리고 예나님 덕분에 내가 흑돌이야 저도 어 그러네 아 그러네 와 예나 근데 집중력이 좋네 나는 이거 다 안 보이던데 어 다이아몬드 전략이다 어 잘하네 그렇지 잘하고 있어 좋아 왜 이게 뭔데 어 잠깐만 너무 불안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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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삼삼 돼 그럼 삼삼이야 아 백은 삼삼해도 돼요? 아 어 삼삼이 그니까 그거죠 무조건 이기는 거 안 도지는 거 아니야? 안 눌러지는 거 같은데? 삼삼 뭐 막혀있고 그런 거 아니야? 물론 쫄깃쫄깃하구만 죄송한데 형님들 거기 채팅창 아무리 이제 그 훈수를 둬봐야 이제 제가 보거든요 저는 이미 망해서 저는 이제 졌어요 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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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력 좋다 또 안 졌다 아 그렸어 미안해 예나 나 핫싸움 잘하겠네 형 아 잠깐만 술을 내다보는데 여기저기 쓰러져 가는 나군 병이 너와의 영원아 암흑을 안겨둘 패배를 의미하나 진세여 그대가 어딘가에 웃다면 멋이 없을 틀릴 구원까지 지켜줘 하늘이여 그대가 누워지구 변하여 그대가 누워지구 변하여 가지가 엄청 많은데 가지가 목이 놓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저기 K K 아 L L L L L 치킨강 나왔죠 M M 아냐 M 와 뭔가 그 모르겠지만은 예나가 유리해 보이는데 유리한 건 맞는데 유리한 건 맞는데 멋져 훑 할 수 있어 원래 흑에 공격을 해야되는데 계속 지금 백이 공격을 하고있잖아 그러네 뭐 계산 중이야 마우스 커서가 지금 알파구 움직임이야 마우스 커서가 예파구 확인임 이제 얘나를 절대 바보라고 놀리면 안 돼 오오 흐흐흐흐흐 깨 그냥 바보 얘기나 했는데 절대 놀리면 안돼 M 저기가 좋아보인대 뭐야 이 형도 바둑인가?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M 오 오케 시간 잘 쓴다 좋아 이거 저기 형 K 6번에 놓으면은 3-3 이에요? 아 요 떨뻔 맘네 어? 오 잠깐만 잠깐만 괴각 됐다 이겼다 제발 아닌데? 여기 어때? 그거 맞지? 아, 이브금이 아니야. 오! 이겼다! 이겼다! 끝냈다! 끝냈다! 끝냈어! 이겼어! 이겼어! 얘나 천재야! 얘나 오지! 얘나 천재야! 와! 올킬했어, 올킬! 미쳤다! 아니, 혜솔이랑 얘나가 다 했어! 둘이 더! 미쳤다! 와! 걸크러쉬다, 걸크러쉬! 여보세요? 얘나 왔어? 아직 안왔어, 아직 안왔어. 아, 혜솔 너무 진짜 잘했어. 빨래야 천재님 별풍선 10개씩 끝났으니까. 지금, 기년님! 기년님! 저거 안 놓고 있어! 나이스! 나 이겼다! when this world is no more the moon is all we'll see I'll ask you to fly away with 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